일본 GDP 뻥튀기 한다고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본은 다 통계 조작입니다. 다 구라예요. 국토교통성에서 수주 실적을 조작을 해서 GDP를 상승시키는 짓을 한 거예요. 어떻게 국가통계를 손을 댈 생각을 할까요? 일본은 믿을만한 나라다.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주입받고 살아왔죠. 국가가 분식회계로 하고 있다는 거는 망조가 드는 나라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중계상이라는 걸 해요. 10월, 11월, 12월에 매달 수주 계약을 따내는 거죠. 건설회사가. 따낸 물량을 매달 보고를 해야 되는 건데 깜빡하고 못하거나 회사 사정상 몰아서 한꺼번에 보고를 할 때 12월분에 3개월치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 11월분은 그때의 업체 평균치 10월분도 그때의 업체 평균치로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중복으로. 이렇게 하니 원래 이 건설업이라는 게 GDP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죠. 기시다 총리도 인정을 했어요. 이런 거는 또 인정을 제각 제각하대요. 기시다 수상, 국토교통성의 통계 데이터 조작한 것을 인정. 다행히 강. 엄청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유감으로 끝날 일인가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구라를 쳐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서. 아휴 한심해라. 연필로 이걸 썼대요. 지우개로 지워서 바꿔 쓴대요. 옛날 노래가 기억이 나네요. 꿈으로 가득 차 설레이는 이 가슴에. 조작을 하려면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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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합니다. 동경대에 나온 엘리트들이 지우개로 아직도 바꿔 쓰고 있습니다. 이중계상에서 GDP 올리기에 철야 작업하면서 일본 볼펜 중에 우리나라도 많이 팔잖아요. 뒤쪽 부분으로 지우면 볼펜이 지워지는 잉크 볼펜이 있죠. 일본에서 개발된 이유가 아아. 조작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우개가 달린 볼펜이 있었구나. 이런 수준의 나라. GDP도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얘네들 다 구라했던 겁니다. 아베 정권에서 아베노믹스가 역시 효과가 있다. 대단하다. 취업률이 막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고 다 좋아. 국민들 바보로 만들어서 눈탱이 쳐가지고 헌법 개정하려고.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게 아베 정권의 수법이었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을 했었죠. 아베 정권 때 조작을 많이 했었다고. 그게 2019년 기사입니다. 아베노믹스에서 통계 조작을 계속 했었어요. 실질 임금 상속률이 실제로는 마이너스 0.53%였는데. 마이너스 0.05%라고 10배 이상 조작을 했던 거죠. 임금이 올랐다고 구라를 쳤어요. 근데 일본이 삶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베 정권 들어서고 나서. 일본 서민들의 삶은 더 비참하고 구질구질해졌습니다. 아베노마스크 결국 폐기. 이야. 코로나 사태를 지쳐있던 한국민에게 기쁨을 주셨던 아베 전 총리님의 크어나 큰 업적이죠. 얼굴에 맞지도 않아. 지도 이제 쪽팔려서 안 쓰잖아요. 한 8천만 장 정도가 남았었는데. 왜냐면 아무도 필요 없대요. 이게 또 헝갑지질로 만들어져서. 일본이 습기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보관하는 것만도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겁니다. 벌레도 먹고. 아휴 참나. 일본 정부는 아베 정부 시절인 2020년 3월 이후에. 아베노마스크 약 2억 6천만 장. 와 많이 또 샀다. 그래서 일반 가정의 1억 2천만 장. 요양시설 및 어린이집 용으로 1억 4천만 장을 배분하기로 했지만. 8,130만 장이 재고로 남았대요. 그래서 이 아베노마스크 보관비로 6억 엔. 62억 원이 투입됐고. 올해도 최소 3억 엔 이상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답니다. 자꾸 썩고. 색깔 변색되고. 돈 흔들고. 아휴 진짜. 쓸데없이 나가는 돈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본 기업체들도 진짜 쓸데없이 돈 나가는 거 천재예요. 완전 비효율. 아예 디지털화되지도 않고 관리도 안 돼요. 회계 격리 담당하는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돈 헤쳐먹습니다. 거의 필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안 해먹는 애가 이상하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특히 오래된 회사들. 구식 회사들은 거의 100%에 가까운 회계 격리 담당 직원들이 헤쳐먹고 있다. 많이 돈이 세고 있다. 폐기 차원한 데도 또 돈 들걸요? 유류비. 기름미라 뿌려서 태워야 되니까. 이것도 돈 또 든다고 관련 업체들이 꿀봐야겠네. 근데 일본이 뭘 하던 비용을 많이 들여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돈을 씁니다. 국가 재정의권, 국방비권, 회사 비용의권. 너무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써요.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도. 작년에 전 국민한테 다 100만 원씩 지급을 했었는데.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돈을 안 쓰고 그냥 갖고 있었어요. 현금으로 은행 통장에 꽂아줘가지고. 우리처럼 소멸성 지옥화폐로 줘야지. 빨리 안 쓰면 없어지는. 그래서 이번에 얘네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IT화나 관공서 디지털화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소멸성 지옥화폐를 지급한다는 거는 아예 언감생심.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현금 5만엔과 쿠폰 5만엔으로 지급하겠다. 내 그거 하는데 행정비용이 1도 2,600억이 든대요. 현금 10만엔을 은행 통장에 쏘는데도 3,000억이 넘게 들고. 뭘 해도 돈이 엄청나게 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지역 화폐에 평소에 쓰던 카드로 인프라를 이용해서 쫙 다 뿌릴 수 있는데. 얘네들은 돈을 그냥 쓸데없이 퍼주는 겁니다. 일본의 코끼리표 밥솥. 타이거 밥솥. 이런 거 한때 한 90년대 후반 정도까지는 알아줬죠. 한국 주부들이 일본에 가는 사람 있으면 코끼리표 밥솥 좀 사와요. 돈 줄게요. 이러면서 부산 쪽에서는 그거 밀수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코끼리표 밥솥 좋다고. 밥이 누래지지 않아. 와우. 이렇게 대단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쿠쿠나 쿠첸 한국 밥솥들한테는 상대도 안 되고. 하여튼 지금까지 코일 밥솥의 열선을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기술이 있다. 그래서 개발한 게. 이렇게 열선을 배치를 해서. 가마솥 밥처럼 화력으로 밥알이 막 뱅글뱅글 돌면서 맛있게 가마솥 밥을 만들어주는. 이런 열선 개발을 한 거예요. 업계 최초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해냈다. 대단한 기술력이라고 자랑을 하는 게 있었는데. 디자인도 구리죠. 이렇게 산면에서 열을 가열하면 밥알이 돌면서 그냥 골고루 맛있게 된다. 불꽃이 춤을 추는 앰부닭이. 얘를 광치는 거 잘하죠. 97,948인. 100만 원 돈이에요. 10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대단한 초특급 기술 근력을 가진 밥솥이라고 내놓은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일본이 혁신을 시작했어요. 변화가 없던 일본이 드디어 깨어났다. 근데 어느 잡지사에서 이것을 실험해봤어요. 파란색 색깔을 입힌 쌀과 빨간 색깔을 입힌 쌀을 넣어놓고 가마솥 형식으로 되는 밥솥. 파나소닉의 밥솥이라든지 발뮤다. 미찌비시. 이걸 비교해봤더니 전혀 밥알이 섞이지도 않는 거였습니다. 구라였던 거였습니다. 이게 일본의 장인 기술 하이테크놀로지의 실체예요. 일본도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광을 쳤지만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거. 괜히 대단한 기술이라고 비싸게 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앰부닭기 기술. 로테이션 IH 구조. 대단하게 보이죠? 뭔가 그럴싸하고 밥이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꾸미고 포장하는 거는 최고의 장인들이란 거예요. 포장의 장인들이다. 포장의 기술자들이 일본의 장인의 실체다. 돈만 많이 받아 참았고 별 다를 게 없다는 그거예요. 아시겠죠? 멸본! 우리나라는 이미 쿠브도 있고 네이버에도 있고 카카오톡에도 있고 백신 접종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죠. 일본은 아직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백신 패스라고 앱을 개발을 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일본의 IT 장인들이 개발을 해냈는데 10만 명 오류! 1억 명의 기록을 손으로! 아이고야 아이고야. 우리나라는 네이버 켜고 흔들기만 하면 바로 보여주는데 카카오톡이랑 연결을 시켜서 누르면 바로 QR코드 뜨는 것도 있고 백신 접종 기록 오류가 17일 기준으로 일본 디지털청 드디어 창설이 됐네요. 디지털청이 기록의 수정이 필요한 게 10만 명 오류 가능성 확인이 필요한 게 433만 건 와우! 와우! 얘네들은 앱을 활용을 못하는 애들이니 저도 앱을 한번 부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일본 IT 업체한테 개발도 엄청 오래 걸리고 돈도 엄청 많이 들고 오류 투성이고 대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빠르기라도 하든가 1억 명 기록하는데 수락업을 하니 오류가 속출할 수밖에 없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언제 망하냐 언제 망하냐 하는데 지금처럼 가면 서서히 몰락을 하는 건데 갑자기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고 폭망을 하는 확률은 낮죠. 아직 준 기축 통화하고 미국 형님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계속해서 망조에 드는 건데 일본이 변화에 가장 취약한 애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뭐든지 변화의 모멘텀이 있을 때 망조에 들었거든요.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미국이 더 이상 일본을 꼽은 국가로 생각 안 하고 경쟁자로 생각하면서 견제를 하고 좀 밟아준다고 N화의 가치를 굉장히 올려줬죠. 그러는 바람에 일본 경제는 계속 계속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도 반등을 이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삼성, 금성 그 시기에는 일본의 가전산업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이었어요. 근데 일본을 역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었던 게 텔레비전 산업의 디지털화 LCD TV화 그때가 되면서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아날로그 TV 시절에는 힘들었지만 일본을 지탱하는 가장 큰 산업이 자동차 산업입니다. 도요타, 혼다, 니싼, 마치다, 미치비시, 스바루, 스즈키 겨우 받치고 있는 건데 전기차 시대, 자율주행차 시대가 개화하기 직전입니다. 대폭발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몇 년 안에 승부가 크게 날 거예요. 현대 기아차는 오래전부터 칼을 갈아왔어요. 기술적인 면, 디자인 면, 모든 면에서 일본은 아물랑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전기차 대비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전기차 산업의 도래로 인해서 전자산업이 삼성, LG한테 대역전을 당한 것과 같이 현대 기아한테 도요타가 대역전을 당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전기차 산업이 2025년이면 완전히 개화를 하는데 상당히 큰 폭으로 서서히 망하는 게 아니라 2025년을 기점으로 크게 망하게 될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자동차에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협력업체들 2차 벤더, 3차 벤더, 4차 벤더 그리고 부품 회사들 거기 딸린 가족들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커요. 고용 인원도 크고 전기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재빠르게 대응을 못하면 도요타도 소니꼴이 나게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2025년이 그 큰 분기점이고 망조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일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